빡빡이들 씻어야죠 산책했으니깐 방금 산책하고 왔잖아 아직 에너지가 남았어? 서근 상대에 여행을 벌려둔 저는 버튼을 못 배드립니다 큰일났네 산책 이제 40분으로 모자르네 한시간은 해야겠네 다시客ie 코트 전통 녀석이 아까 좋아서 아빠 가면 혼들어 깜짝이야 앉아 콩이, 그렇지 기다려 넌 언제 줄거냐고? 먹고 싶어요? 먹어 야 너 코지 너무 귀엽다 맛있어? 응? 우리야 맛있어? 응? 옳지 잘 먹네 갑자기 응? 이제 에너지 다 썼어 콩아? 응? 피곤해? 피곤해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이거 응? 우리 목에 튜브가 있어 이게 뭐야 응? 살 빼야겠네 응? 응? 어이구 귀여워 꼬자 꼬자? 꼬자? 봐라 어이구 응? 응? 감사합니다.